예, 제가 지금 오늘 혼돈의 2022년 주택시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른다는 내용도 있고 내린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뉴스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될 건가는 제대로 얘기도 못하면서 문제는 지금 현상을 가지고 굉장히 겁을 주고 있는 그런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설 연휴 전과 후로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작년 초창기 이맘때만 했어도 아니, 재작년 후반부터였나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계속 오를 거다라고 겁을 주면서 한참 거품 맡기던 그런 시점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끌을 유도했던 게 실질적으로 많은 뉴스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뉴스에 따라가서 지금 영끌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죠? 바로 금리 오르자마자 오르는 거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금리 오르면서 빠지는 거, 내리는 거는 지금 계속 내리는 어떻게 되죠? 양극화 현상, K자 곡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나마 나중에 부동산 하락 시기가 오더라도 오를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죠. 오늘 방송을 꼭 들으셔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거는 저저번주 제가 설 전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그 주에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지 보상이 올해 32조가 풀린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몇 주 전에 강의를 할 때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자금 유동, 돈이 많이, 돈 굴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자금 유동성이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왔었죠. 올해 부동산도 이렇게 토지 보상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개발이 일어났을 때, 대규모 보상이 풀렸을 때 이 상황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금 유동성이 커지고 그곳에서는 부동산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건 뭐냐? 이 32조 중에서 약 84%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거의 25조, 거의 84%, 25조 되는 이 돈이 수도권 어디에 풀리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풀리나? 그거 이미 지금 보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죠. 어디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번에도 올해에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오늘 꼭 중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라.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뉴스 기사는 굉장히 이상한 뉴스 기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지금 엊그제 뉴스 기사에 뭐가 나왔느냐? 3기 신도시 부근에서 벌써 부동산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상하게 3기 신도시를 콕 집어서 그쪽에 부동산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보시면 이후에 후반에 나오는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뉴스가 설 이후에 나온 게 있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온 뉴스들이 전세 물량들이 계속 적체를 하고 이 전세 가격이 반토막 되고 혹은 입주 물량 같은 거는 적은데 입주 물량은 적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전세 물량은 그대로 멈춰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부동산은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 말 그대로 이거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전세 물량이 이렇게 적재됐다라는 건 뭐냐? 부동산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8월 막 금리 올리는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세 물량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대로라면 많은 분들이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으니까 입주 물량이 적을 때는 전세가 오른다라는 게 이게 원래 부동산 시장의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분석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과는 전혀 반대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공급은 분명히 적은데 왜 전세 물량은 쌓여갈까? 이유는 뭐냐? 입주 물량이 많이 풀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수요, 전세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입주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는 한정돼 있고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적어지니까 전세가격이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원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 이번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입주 물량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를 보면 굉장히 여태까지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10월 말, 11월부터 생기는 입주 물량인데요. 자, 늦게까지 입주 물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이 적으면 전세가격이 오를 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게 잘 부동산을 모르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부동산을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죠? 부동산의 가격은 무엇이 결정되죠? 지금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해서 사는 그런 시장이 된 게 아니라 어느새 이 부동산 자체가 투기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심리, 수요 심리, 사람이 사고 싶은 심리가 오히려 이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을 굉장히 이 시장의 가격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값고는 이거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왜 전세가격이 그대로 멈춰 있느냐? 전세가격 하락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이맘때 보시면 아시겠죠? 굉장히 금리가 낮았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굉장히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겁니다. 갭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세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전세를 많이 줄 수 있어야 갭 투자를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 물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 대출이라든지 주택 잠보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쌌었지만 문제는 어떻게 됐죠?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지금 5대 은행 전세 자금 대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3.4에서 4.8%, 1.5에서 3.8%였던 게 3.4, 최소 금리가 이 정도였다는 건 지금 뭐예요? 벌써 두 배 이상 이렇게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대출을 빌려서 전세를 딱 들어갔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 기사들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월세, 전세를 위해서 대출을 냈던 이자가 월세보다도 더 비싸게 나간다는 거예요. 월세는 100만 원 정도인데 자기 전세 대출, 이자는 110만 원 어떻게 내가 전세 빌린 게 돈이 더 나가느냐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급, 전세 공급에서는 굉장히 적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그래서 수요자들, 수요 사람, 전세 들어갈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실제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전문가들은 공급만 갖고 이 수요, 전세 가격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올 하반기부터 10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은 공급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 지금 이 밑에 있는 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최근 자료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까지 83만 6천호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금리는 계속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급까지 쏟아지면 어떻게 되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공급 측면에서 한참 전세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전세 가격이 멈추고 있다. 그 상황에서 나중에 공급까지 많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서 오히려 수요자들은 더 뭉쳐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전세 가격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올해 부동산 가격이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분명히 하락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올해 시장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 조짐이 나타날 때 올라갈 수 있는 곳 그다음 그런 곳에서 자기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드려야겠죠. 제가 그래서 그곳을 찾을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동안 제가 그곳을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번 설 전에 나왔던 그 뉴스입니다. 바로 이 토지보상금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보상금이 나오는 거는 자금의 유동성이 풀리는 겁니다. 금리와 상관은 없지만 갑자기 이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토지보상금 나오는 지역 하면 뭐부터 들어가냐 하면 그 지역에 이렇게 보상금 풀리는 지역에는 먼저 외제차 전시장부터 딱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외제차 파는 현수막부터 붙고 그 지역의 외제차들이 그리고 신차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왜? 보상금 나오면 차부터 뽑거든요. 그렇게 돈이 풀리는데 이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 풀리면 그 돈 보상받은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보통 세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졸부가 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보상금을 갖고 어떻게 되죠? 인 서울, 강남에 새로 입성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고 졸부가 되신 분들이 강남으로 입성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될 때도 그랬고 평택에 막 이렇게 보상 풀릴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부자 많이 나왔을 때 새로 지방에서 강남 입성하는 분들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이렇게 대규모 보상금이 풀렸을 때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그래도 서울의 비싼 집값을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떨어지는 시기에도 그곳을 버텨줄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이 뉴스들이 참 나쁜 뉴스들이 많이 있다고 한 게 뭐냐면 이렇게 3기 신도시 부근에서 지금 물론 영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인구도 늘었고 주택 호세도도 늘었다는 건 이곳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고 마지막까지 사람들 들어가서 투기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 거품이 끼는 건 올라간 게 있어야 떨어지는 게 있듯이 금리도 내려간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결국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여러 데 들어가신 분들이 마지막에 영끌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내놓는 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막 부동산 하락한다 막 그렇게 나오고 문제는 그거를 분석을 했을 때 뉴스 기사들이 그거 갖고 공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락한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올해 보상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지역에서 서울 인서울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 보상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무엇이 생기죠? 보통 보상금과 함께 분양권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권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여기 막 이제 보상 풀리기 전에는 여기에 새로 신도시 생기니까 이 안쪽이 더 생활 여건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가치가 하락한다 그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언제 되는 거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입주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그 입주 되기도 전에 벌써 여기 하락한다고 그렇게 겁을 주고 있어요. 보상이 풀리면 여기 입주권 받으신 분들은 여기 물론 그분들도 이 안쪽이 당연히 더 새로 생기는 그 아파트들이 더 좋은 걸 아시니까 이 주변에서 무엇을 하시죠? 대부분의 입주권 받으신 분들은 이 주변에서 대부분의 전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보상받는 주변에는 전세가격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전세가격이 오히려 여기에 입주 되기 전까지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여기 돈이 풀리고 여기에 계속 건설 경기가 생겨나면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 지역은 입주 시작되기 전까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입주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건설되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하겠죠. 그렇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생기는 겁니까? 결국에는 입주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당장 오히려 지금 한참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가뭄의 단비 같은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인데 그거를 지금 신문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공포 조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원래 주제는 이쪽 주제를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갑자기 급하게 바꿔서 이 주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고향시만 해도 6조가 풀리고 남양주시만 해도 6조 이상이 풀립니다. 그리고 용인도 4조가 풀리고 부천, 안산도 2조, 1조 이렇게 많이 풀려요. 이 많은 돈들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 풀리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 협의가 빨리 끝나지 않아가지고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지만 올해 벌써 18조가 풀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그 부분들 분명히 부동산 상승 내지는 혹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이차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돈 풀릴 때 이런 거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게 이렇게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이번 뉴스 중에 하나가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안정화시키겠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건설경기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재개발, 재건축 용산의 재개발, 재건축 얘기 한 번 딱 나왔다가 박원수 시장이 집값이 전체 서울로 완전히 퍼지면서 집값 상승이 퍼지면서 이거 재개발, 재건축 못하겠다 하면서 그부터 안 했었는데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 건설 경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 얘기가 잘 안 되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런 곳에서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풀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를 보게 되다 보면 어디에선 분명히 상승하는 지역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갑자기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백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원수 시장이 용산 그쪽 재개발, 재건축 얘기 한 번 잘못 꺼냈다가 그다음에 막 부동산 상승 막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전 서울의 집값 상승에 견이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통령 후보들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거 부동산 시장은 제대로 풀어줘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느 정도 풀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목표는 집값 안정화입니다. 집값 안정화. 특별히 그거 안 해도 어차피 금리로 낮춰질 수도 있는 건데 계속 금리가 오르면 낮춰지겠지만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만 보고 시장의 잘못된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풀렸던 자금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진짜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그것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류 투자는 어떤 투자냐? 인류는 실제 나라에서 이렇게 개발과 공급 그래서 일자리,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10년 전 세종시, 동탄, 평택 같은 곳이고 이류는 어디예요? 이류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데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3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류는 지금 현재 일자리들이 개발되는지요. 여기는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개발이 시작되는지요. 일자리는 아니지만 새로운 개발이 시작되는지요. 어쨌든 실질 자금 유동성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꼭 보시라. 그리고 뉴스에 쉽게 휘둘리지 마시고 꼭 상담을 하셔라. 그렇게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